방탄소년단 지민이 최근 마감된 케이팝 아이돌 최애 투표 팬플러스의 댄스장인 선발대회에서 총 12억 6,364만 표를 얻었는데요. 이 엄청난 득표에 힘입어 당당 1위에 올라서면서 지민이 케이팝 최정상 댄서 춤신충황의 대위업을 달성해 전세계 팬들로부터 뜨거운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지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트위터 상에는 샵 지민이 정상 트렌딩 되지 않았음에도 키워드 지민 지민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언급량을 보였으며 샵 춤신충황댄스장인 지민, 샵 댄스 마스터 지민, 컨그레출레이션즈 지민 등이 트렌딩됐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댄스장인 선발대회 1위의 혜택으로 2주간 롯데시네마 전국 56개 지점에서 포토티켓 티오스트 광고와 포토티켓 필터 광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롯데시네마 롯데타워점에서는 특별히 지민의 디지털 갤러리를 선보이면서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영미권 웹사전 어반딕셔너리에 등재된 춤신추먼이자 무대천재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많은 댄스 관련 투표에서 수년째 1위에 오르는 독보적인 글로벌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어반딕셔너리에 따르면 케이팝의 왕이자 케이팝 프론트맨 지민은 아름다운 춤선으로 유명하고 다재다능한 댄서이며 어떤 컨셉의 감정도 전달할 수 있어 대중과 언론에서 무대천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명시해 BTS 지민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